그내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믄 내 모든 영편 자랑은 주니 늘 불구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외래의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믄 내 모든 영편 자랑은 주니 늘 불구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한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믄 내 모든 영편 자랑은 주니 늘 불구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주 언제 감기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니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믄 내 모든 영편 자랑은 주니 늘 불구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한국식의 십자 독재적으로 영국적인 이슬의 도전을 합성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복음화를 축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국식의 십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인은 경계단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국식의 십자 건강한 이슬의 성화와 가치를 창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dont 카페이 조금이네